이동엽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진부예요 재미없어요 아 왜 차이 옆이에요 몰라 당크야 일단 제가 맘에 안 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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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예의가 없군요 네 아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네 아 태용이 형 거 먼저 몰라 당크야 일단 제가 맘에 안 들어 아 아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셋 야 이제 왜 안 나가냐 이게 앞으로 아니 왜 태용아 자리로 다시 돌아가줘요 어 댓글에 아 조용 조용해야지 조용 야 바돌이 조용해 뭘 봐 뭐가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만 왜 아니 이거는 갖고 가야죠 아 아 아 아니 여기서 그러면 제일 높은 애가 이동이야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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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막내니까 방 쓰지 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저 막내잖아 앞에 형 동생이 어딨어 아 아 이게 먹힐 줄 아나 본데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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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대님 진짜 와있네 민와 아니 아니 자 건배사는 우리 야 도용아 거의 반말이야 먹어볼까? 지금 촬영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네 아 아 아 아 아 필요하신 분 아 아 두 개나 먹어 나 두 개 먹어야지 얘 그냥 몰래 죽여봐 나 힘들어 댓글 채널 마음의 강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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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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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임이 잘 먹네 배고팠나비요? 조용히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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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아! 왼 채널 옆에요 그럼 donne 사람 한 Benz 아! 애촌이다! 맑기 맑기 아니 그 예 저 다 보인다 한 입씩 먹을래? 아 아 아 인형형 화이팅 가자자 제작진 도와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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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여 공혁 파이퀸입니다. 공혁 파이퀸입니다. 공혁 파이퀸 내가 걸어갈게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 내가 걸어갈게 아 형들 내가 걸어갈게 형들 너가 AKSG 아 96년생 너 공동년생 유태용 대리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셨죠? 준비됐다고 지금 벌칙이 바로 나옵니다 해찬이 대 해찬이 5명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5명이 보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나 받을 테야 나 안해 또 이러지 또 내가 탈 것 같다 보니 내가 탈 것 같다 보니 내가 탈 것 같다 보니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우아차 여기 저 유타요 예 아 아 아 아 아멘